이게 원심력이고 이게 부심력이라고 신경기가 아니라 머슬 머슬이 뭐예요? 근육이요 머슬을 건들 거면 잡아놓고 쳤을 때 너네는 여기를 쳐 여기를 그럼 이거를 여기로 치면 안 됐으면 이렇게 치면 이거를 세 동작에 나눌 수가 있지 않아? 우럴라 해봐 그래서 눌렀다 이걸로만 누르는 게 아니고 같이 눌러주면 여기가 땡기 여기가 땡기겠지 근데 내 자세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? 얘는 바라보고 있잖아 이 자세로 그럼 여기가 누르면서 내 몸이 앞으로 나가니까 이게 근골을 잡는 식의 동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가, 바꿨는데 연락주세요 월요일인데 그 환장님 스케줄 봐서 연락주세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잡을 때 여기 복숭아병을 잡아놨을 때 누르는 게 아니라 미는 거야 어? 미리면 여기 사이가 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면 붙는 거고 여기를 미리면 뜬다고 떴을 때 자꾸 치는 거야 그럼요, 어떻게 되세요? 그럼 이제 불고한 번호를 잡게 될까요? 아, 감사합니다 Kia. 감사합니다.